이거 해야 돼요 지금? 이거 껴야돼요? 이 새끼 진짜 야변 새끼네 피도 많은 새끼야 저걸 먹어 먼저 써야 돼 먼저 써야 돼 3방 필수? 아 맞았어 맞았어 지금 들어갔어요? 미친년 나이스 감전이 씨만 개호바야 이거 할만하죠 지금? 할만해요? 이거 껴만한데요? 피해야돼요 왼쪽 왼쪽 왼쪽으로 피하는거야? 왼쪽이에요 이거 한 대 맞으면 못 피해 기절당해가지고 한 번 버텨 아 두.. 두 건지 안좋아 나 입으로 매고 매다그룹으로 미쳐나봐 뭐야 이 새끼 아 아따 복음의 파워 할 수 있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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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기 연기 그렇지 됐다 들어왔어 어? 한 대만 나이스 됐다 들어왔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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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됐어 어질어질해 지금 상대 어질어질해 아 이 새끼 능력 있어 능력 능력 빼야돼 나이스 야 무빙 왼쪽 왼쪽 아니 씨발 어 할 수 있어 한 번 버텨어 졌다 씨발 야야야 맘부가 홍지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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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선빵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한 대 먹고 그렇지 먹고 어? 이거 폐맨는데 이 새끼 이걸로 올렸어 이거 올렸어 됐어 됐어 피폭 없어 저 새끼 아 이번에 오른쪽으로 들어갔어 왜 진짜 할 수 있어 반격 어 바로 반격 어 아 잠깐만요 야야 야야 진짜 할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만해 할만해 쟤브로 죽어 아 근데 이제 능력 올라오면 아니야 피하면 돼 피하면 돼 피하면 돼 상대도 없어 상대도 없어 야야야야 괜찮아 괜찮아 할만해 아이씨 괜찮아 피했는데 왜 눌러도 왜 눌러들어 형 아이씨 아이씨 아니 나 처음에 안 눌러들어 안 돼 이거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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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